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군반장 입니다 어 이제 요것도 그 이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제가 이게 그 분야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 그래서 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이제 소통의 시간 소재로 잡았구요 어 개장 시공은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한 건데 이게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건설사 와 epc사 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플랜트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랜트가 이제 산업 플랜트냐 아니면 화공 플랜트냐 아니면 발전 플랜트냐에 따라서도 좀 아이템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빠지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dcs 설비들 이런 화공에도 있고 뭐 파워 플랜트에도 있고 그 다음 산업 플랜트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한 설비들은 들어가져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파워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ms 나 vms dcs 밸브류 밸브류 뭐 mov 나 뭐 등등등 있죠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센서들에 대한 값을 올린다던가 그 다음에 어 bms 뭐 bms 나 그 다음에 콘딘 앤 피팅류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이건 이제 그 자재들이 자재들 그 다음에 pdp 도 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장 시공은 일단 전기나 개장 시공을 봤을 적에 이제 그 시공이 이제 전기 제어를 시공을 동시에 하는 데가 있고 전기 시공과 개장 시공을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설사나 ep사마다 그 업무들은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장 시공만 하는 것은 개장 입장에선 되게 좋죠 전기 시공만 하는 사람도 또 전기 시공 입장에선 되게 좋죠 전기 개장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차피 그냥 뭐 비슷한 일 하니 그냥 시공에서 다 해라 해갖고 전기 개장을 이제 전기 시공 쪽에 다 묶어 갖고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 시공은 일단은 회사마다 틀리고 플랜트마다 아이템이 다를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은 여기 이제 dcs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파워 플랜트 쪽이다 파워 플랜트 쪽은 요런 요정도로 이제 일을 담당을 한다 결론은 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플랜트를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 가 가장 큰 거에요 거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거기에 전선을 깔기 위해선 콘드윗이나 케이블 트레이 프로피보스나 모드보스나 아니면 이 사파로 통신을 가지고서 묶어서 간다 라는 거죠 통신 체계를 그 다음에 길도 그렇게 깔고 레이스웨이를 깔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제가 이거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씩 하는 이런 개장 업무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인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이제 그 개장에 실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야 댓글을 더 달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아이템은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발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것도 뭐 밸브제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뭐 액츄레이터나 솔렐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dcs 에서 일단 제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플랜트가 산업플랜트가 되게 다양해요 뭐 ktx 쪽도 산업플랜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공장들이 있잖아 공장들 154 공장도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변화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도 산업플랜트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는 이제 플랜트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잖아 기계들 기계들에 대한 자동화 자동화 기계 공장 자동화죠 공장 자동화 FA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FA나 BA 빌딩 자동화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어 기기들이 엄청나죠 아니면 또 산업플랜트는 자동차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플랜트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면은 이 제어 설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이제 가공 설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가공 설비도 또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발전이나 화공은 딱 아이템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 갖고 어떤 정규화 되어 있는 게 있지만은 산업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다 산업 플랜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일을 배울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큰 컨피그레이션은 대부분 다 비슷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큰 개념을 알고 있다 하면은 일하는 데는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배워가면서 개장시간은 개장시공은 요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고 혹시나 제가 이 소통의 시간에 이제 저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개장시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